하나, 아저씨 벗으세요. 잘 왔어요. 야, 쏴 빨리. 이 형님 홍콩 갔다 오고 연예인 좀 보려고. 부어서 썼어요. 얼굴이 왜 이래. 왜 보고 싶어, 이거야. 얼굴 왜 이래. 보고 싶었구나. 자, 여기 보세요. 네. 자, 갑니다. 하나, 둘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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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어디지? 어? 어? 여기는 어디예요? 여의도. 여기 공원. 공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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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. 공원, 공원, 공원. 어? 얘는 뭐야? 핸드폰은 왜 있는 거지, 여기가? 이거가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어떻게 해요? 이거 뭐예요, 이거? 이거 내가 뽑은 게 이건 거예요? 아니 그냥 옷만 주시면. 만약에 자체를요? 네. 여러분, 제 친구 강산이에요. 더스나 인사해. 낯을 난리거리는 성적이에요. 여섯. 문자 왔다. 외계에서 온 자들이여, 자네들이 지구인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네. 지구형을 보는 선택한 자들은 지구인인 척 위장하여 방호를 단 다른 팀 순례를 피해서 공원 어딘가에 있는 자기 팀 UFO를 찾아라. 강호를 단 자에게 물음토를 떼면 일시 아웃. 단, 지구의 물건을 끝까지 들고 다녀야 하고 띠로리. 답장은 안 해도 되는 거죠? 진짜 골라도 이런 걸 고른다. 정말. 너무 불리하잖아요. 이게 뭐예요? 아, 쉬울 수가 없어. 이거 지금. 내가 끊고 다니는다고. 아, 나 미치겠네 진짜. 왜 이런 걸 골라 갔을까. 아, 진짜 무거운데 이거. 아, 뭐야 참. 이거 시작부터 뛰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이거를 끝까지 대고 다니라고요? 조금만 참아. 아, 이러고 누군가 뭘 찾아. 아, 도망을 어떻게 쳐요? 어? 파이팅! 파이팅! 야, 걔 여기다 태워. 어, 뭐야. 야. 그래도 하오크네. 동훈이 어디 있는데? 저기, 패터리고. 아니, 이러면 어떻게 숨어? 이러면 어떻게 숨냐고. 숨어야 되겠네. 아, 너무 취잖아 이거. 이거 뭐 다 이거. 저기 뭐 숨을 수 있나 진짜. 아, 나야. 야, 진짜 잘 숨어야 돼. 미치겠네. 아, UFO와 도대체 뭐야. 아까 이강수가 살짝 보였었거든요 어디쯤에서. 지효 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. 이강수를 잡으러 가야겠다. 아, 이강수를 어디에 잡아요? 이강수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. 아니, 우산은 뭐지? 아니, 안 계시겠다. 아니, 지금. 야, 이게 무지하게 많네. 어? 아, 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지? 아휴, UFO를 찾아야 되는데. 정말 야랄 것 같아. UFO가 대체 어떻게 찾는 거죠? 정말 궁금한데? 아이고, 정말. 가져가셔야 되죠, 빨리. 아휴. 꼬마들이 내가 외계인인 줄 알면 깜짝 놀라겠지? 이 앞에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 텐트 쳐놓은 것처럼 위장하면 되겠다. 어머니. 여기 텐트 가져왔어요. 애기 비 맞을까 봐. 같이 애기랑 여기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되겠다. 위로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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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칠까요?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돼요. 여기, 여기 재석이 형이 나타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. 재석이 형이 나오겠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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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